Why? Why you leave me alone baby I'm still still loving you 넌 지금 나를 두고 떠나 드디어 2월 15일 오늘부터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 방송이 시작됐습니다. 내일 첫 방송 오 예~! 저는 저는 떨리면서도 설레이면서도 뭔가 참 복합적인 그런.. 첫방 레츠고? 응. 첫방 레츠고. Let it go, let it go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수우 피스! 안녕하세요, 뵙습니다. 엄지발가락 있는 쪽이 닫혀서 딱.. 꼼치에서부터 여기만 쓰고 있어요. 여기를 못 써요, 지금. 원래 아픈 것보다 티 안 내요, 말 안 하고. 선백 문제됐다 보니까 저도 온 거 아쉬워서 아픈 티 됐어요. 게임이 맛있어. 싱싱 오오오! 카리스마이스 시성용 탑 12호주 짜리 이걸로 열심히 샌드백 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우리 팬분들이 선물했을 때 열정적으로 내가 조화를 내고 이거에서 장식해놔야지. 공우맨, 아이언맨, 캡틴 아메리카맨 떡볶이 사주세요. 떡볶이! 도운아, 먹고 싶으면 네가 사와. 아싸, 돈 생겼다. 얼마예요, 형? 2만원, 2만원. 만원씩 나눠 놨자. 그래? 떡볶이! 문이 열리네요. 그대가 들어오죠. 떡볶이, 레츠 고! 나 혼자 먹을거야. 어디까지 해야지? 고마워, 이 됐어. 왔다. 왔다. countries on earth countries on earth ، but the world loves music 죽은 거야 불ольно 불안할 때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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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멤버들이 너무 감사드려요. 이름도 하더라도 너무 드려줬습니다. 좋은 설득이었어요. 이름도 좀 부탁드려요. 네 역시 이름도입니다. 투자식소! 블랙 정답! 뷰티 렛츠고! 뷰티 렛츠고! 뷰티 렛츠고! 뷰티 렛츠고! 예! 이렇게 블럭 말고 성공 계곡으로 1등을 할 줄 알아요. 저번 앨범 괜찮 캣닉이로도 활동 없이 1등을 받았었는데 이렇게 또 활동할 때 또 성공 계곡으로 1위를 두 번째로 받는 거잖아요. 두 번째로 받아보니까 느낌이 또 되게 신선하고요. 너무 기분 좋고 이제 남은 건 저희 타이틀곡 글러브로 1위를 받는 것만 남았습니다. 여러분들의 사랑을 지금처럼만 보여주시면 저희 글러브로도 만날 수 있겠습니다. 굿 럭! 뷰티 렛츠고! 뷰티 렛츠고! 뷰티 렛츠고! 어 Kinda이... 뷰티 렛츠고! realizes 왠 wrench.. 어떻게 보는eren города? internacional 뷰티 렛츠고! 아 참 아 참 땡땡번을 안아주면서 오늘 오늘 와줘서 정말 고마워 라고 말한다 오늘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짠 짠 짠 짠 짠 짠 다시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하나 둘 셋 다음번에 또 이렇게 재미있는 시간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. 버튼 사랑해요! 안녕! 지금까지 비쇼! 비쇼! 시작합니다!